21. 빵의 포장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섭씨 15에서 20도 2. 섭씨 25에서 30도 3. 섭씨 35에서 40도 4. 섭씨 45에서 50도 정답은 3. 섭씨 35에서 40도 22. 빵의 내부에 줄무늬가 생기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과량의 분할류 사용 2. 과량의 덧가루 사용 3. 건조한 중간 발효 4. 건조한 2차 발효 정답은 4. 건조한 2차 발효 23. 일반 제품의 메이크업 과정 중 작업실의 온도 및 습도가 맞는 것은 1. 온도 섭씨 25에서 28도 습도 65에서 70% 2. 온도 섭씨 10에서 18도 습도 65에서 70% 3. 온도 섭씨 25에서 28도 습도 80에서 85% 4. 온도 섭씨 10에서 18도 습도 80에서 85% 정답은 1. 온도 섭씨 25에서 28도 습도 65에서 70% 24. 발효방의 제조 공정에서 주요 요소는 1. 선별 발효 굽기 2. 배합 시간 발효 3. 재료 발효 정형 4. 배합 중간 발효 온도 정답은 2. 배합 시간 발효 25. 스폰지 발효에 생기는 결함을 없애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조법으로 ADMI 법이라고 불리우는 제빵법은 1. 액체 발효법 2. 비상 반죽법 3. 노타임 반죽법 4. 스펀지법 정답은 1. 액체 발효법 26. 이형류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틀을 실리콘으로 코팅하면 이형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2. 이형류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한다 3. 이형류 사용량은 반죽 무게에 대하여 0.1에서 0.2% 정도이다 4. 이형류 사용량이 많으면 밑껍질이 얇아지고 색상이 밝아진다 27. 액체 발효법에서 사용하는 소포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분유 2. 쇼트닝 3. 탄소수가 적은 지방산 4. 실리콘화 함물 정답은 1. 분유 28. 냉동 반죽을 2차 발효시키는 방법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냉장고에서 15시간에서 16시간 냉장 해동시킨 후 섭씨 30에서 33도 상대습도 80%의 2차 발효실에서 발효시킨다 2. 실온에서 30에서 60분간 자연 해동시킨 후 섭씨 38도 상대습도 85%의 2차 발효실에서 발효시킨다 3. 냉동 반죽을 섭씨 30에서 33도 상대습도 80%의 2차 발효실에 넣어 해동시킨 후 발효시킨다 4. 냉동 반죽을 섭씨 38에서 43도 상대습도 90%의 고온다습한 2차 발효실에 넣어 해동시킨 후 발효시킨다 정답은 1. 냉장고에서 15시간에서 16시간 냉장 해동시킨 후 섭씨 30에서 33도 상대습도 80%의 2차 발효실에서 발효시킨다 29. 다은중 생산의 목표는 1. 재고, 출고, 판매의 관리 2. 재고, 납기, 출고의 관리 3. 납기, 재고, 품질의 관리 4. 공정, 원가, 품질의 관리 정답은 4. 공정, 원가, 품질의 관리 30. 대량 생산 공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븐으로 반죽이 들어가는 입구와 제품이 나오는 출구가 서로 다른 오븐은 1. 데크 오븐 2. 터널 오븐 3. 로터리 레크 오븐 4. 컨벡션 오븐 정답은 2. 터널 오븐 31. 전분의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분의 종류 2. 전분의 농도 3. 당의 종류 4. 염류 또는 각종 이온의 함량 정답은 3. 당의 종류 32. 다음 글리세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럽과 같은 액체로 물보다 가볍다 2. 물과 잘 혼합한다 3. 수분의 보유제로 응용된다 4. 케이크 제품의 색과 향을 보존해준다 정답은 1. 시럽과 같은 액체로 물보다 가볍다 33. 밀가루에 함유된 회분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광물질은 껍질에 많다 2. 정제 정도를 알 수 있다 3. 강력분은 박력분보다 회불함량이 높다 4. 제빵 특성을 대변한다 정답은 4. 제빵 특성을 대변한다 34. 상대적 감미도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정답은 1. 과당, 전화당, 설탕, 포도당, 메가당, 유당 35. 전란의 고형질은 일반적으로 약 몇 퍼센트인가 1. 12% 2. 25% 3. 75% 4. 88% 정답은 2. 25% 36. 정답은 코코아 20%에 상당하는 초콜릿 양은 1. 16% 2. 32% 3. 48% 4. 64% 정답은 2. 32% 37. 동물의 결체 조직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콜라겐을 부분적으로 가수분해하여 얻어지는 유도 단백질은 1. 알부민 1. 알부민 2. 한천 3. 젤라틴 4. 트레온인 정답은 3. 젤라틴 38. 포도당의 감미도는 1. 결정일 때 감미가 세다 2. 수용액일 때 감미가 세다 3. 베타형일 때 감미가 세다 4. 좌선성일 때 감미가 세다 정답은 1. 결정일 때 감미가 세다 39. 모노글리세라이드와 디글리세라이드는 제과에 있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1. 유화제 2. 항산화제 3. 감미제 4. 필수 영양제 정답은 1. 유화제 40. 빵에서 탈지분유의 역할 중 틀린 것은 1. 흡수율 감소 2. 조직개선 3. 완충제 역할 4. 진안껍질색 정답은 1. 흡수율 감소 4.edes 감사합니다.